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재활용 과정을 알아봅시다. 먼저 종이의 재활용 과정입니다. 종이는 화면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재활용됩니다.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은 퇴비로 재활용됩니다. 자동차에서 쓰다 버린 폐타이어는 우리가 다니는 인도의 블록 등으로 재활용됩니다. 생활 주변에서 버려지는 고철은 다시 녹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. 가정에서 많이 버려지는 가구도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쓰다 고장나서 버려지는 가전제품의 부품도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유 성분을 추출하여 재활용됩니다.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. 폭물을za아내는 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